안녕하세요 로쿠미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빈티지 진공간 아날로그 신디사이저 가상악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은 베큐 프로구요 여기 보이시죠 베큐 프로인데 예전에 제가 베큐 이라고 하는 가상악기를 먼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그때 단돈 5달러에 세일을 해 가지고 그때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때 소개 영상에서 이거보다 약간 상급 버전인 베큐 프로라는 가상악기가 있다 한번 말씀은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건 세일을 안하고 요것만 세일을 해 가지고 요거 소개만 먼저 드렸었는데 이제는 요거는 원래 가격으로 돌아갔고 지금 이제 현재 베큐 프로를 세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신디사이저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가격을 한번 봐야겠죠 열어놨는데요 플러그인 부티크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요 베큐 프로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지금 보면 9.99달러 그러니까 10달러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원래 가격은 이렇죠 근데 이 회사 그러니까 AIR 뮤직테크놀로지 그러니까 AIR 뮤직테크놀로지 이 회사가 워낙에 세일을 자주 하다보니까 정가를 주고 사면 왠지 아깝고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세일을 할 때 구입을 하면 좋은데 보통 세일을 해도 보통 14.99달러 정도로 굉장히 많이 해요 이 회사 제품에 다양한 신디사이저들이 있는데 항상 14.99 정도까지는 늘 하는 세일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뭔가 기다리다 보면 이것도 언젠가 뭐 5달러 뭐 이렇게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9.99만 해도 충분히 괜찮은 가격인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커피 뭐 한 두세 잔 밥 뭐 한두 끼 정도의 가격으로 이 빈티지 아날로그 신디사이저를 하나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그런 신디사이저들 공부도 해볼 겸 또 사운드도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가상학기 하나 구입하셔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러그인 부티크가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디럭스에서도 판매는 하고 있지만 오디오디럭스에서요 근데 14.99달러 조금 더 비싸죠 어 뭐 소개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은 드렸는데 이 사이트에서는 좀 자체 할인을 해주는 편이고요 근데 요정도 가격은 너무 좀 저렴한 편이어서 자체 할인이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플러그인 부티크는 할인은 없는 대신 정립을 해줘요 지금 보면 이렇게 정립이 되죠 어 이 회사에서 영국 회사다 보니까 이제 파운드로 정립을 해주는데 어쨌든 항상 정립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원래 가격만 해도 지금 여기가 더 저렴하니까 플러그인 부티크에서 구입을 하시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베큐 프로와 베큐의 큰 차이가 뭔지 이제 그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옮겨서 베큐이랑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베큐 프로는 일단 뭔가 제어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베큐에 비해서 그리고 베큐은 결정적으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프리셋이 조금 부족해서 그냥 처음 소리를 약간 프리셋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소리의 어떤 그 가용폭이 조금 적은 편이죠 그에 비해서 베큐 프로는 프리셋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프리셋만으로도 조금 이렇게 더 다양한 사운드를 좀 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차이라면 지금 이제 베큐 프로에는 이렇게 두 가지 A와 B 이렇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고르면은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이렇게 선택이 되지만 그렇죠 요거는 이제 글로벌 그러니까 메인 어떤 그런 프리셋을 고르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서는 원하는 프리셋을 하나하나 골라가지고 블렌딩을 해서 좀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요거만 켜 있는데 요렇게 켜가지고 이 두 개를 켜가지고 동시에 같이 소리가 나게 해가지고 쓸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하나 제어해 가지고 쓸 수도 있고요 그게 좀 가장 큰 어떤 차이인 것 같아요 이렇게 파트 A 파트 B 이렇게 보이시죠 요런 것들이 좀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물론 세부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들도 뭐 너무나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 조금 뭐 그것도 당연히 이 베큐에 비해서는 베큐 프로가 훨씬 더 고급 버전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기본 신디사이저 기본인 뭐 오실레이터나 뭐 그 다음에 필터나 막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요런 것들은 한번 공부하실 겸 한번 이제 한번씩 돌려보고 하면서 여러분들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단돈 10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을 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구입하셔가지고 다양하게 소리도 만져보고 공부도 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이 베큐 프로에 대한 어 소개 영상 여기까지고요 어 지금 세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늦기 전에 구입을 하셔서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구독하기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소식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